왜 손에 땀이 나지? 갑자기? 아... 제발... 아, 근데 나도 땀나! 아니, 나 누가 보일지 모르겠어서 땀나, 나는! 아... 아... 이거 약간 운빨 게임 아니에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하하... 그니까... 아니, 약간 운빨 게임인데, 운빨 게임이야, 이거! 아, 롤보다 팀원이 더 심한데, 이거 뭔가? 아니... 아, 나 머리도 아프려고 그래. 아, 미치겠네. 아... 멈춰! 멈춰 이 개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일장아, 우리 정해지게! 아, 미쳐버리겠네. 윤중아, 숨 쉬어! 아직 너 아니야, 숨 쉬어. 아, 나... 쉬겠네, 제발. 아, 시발, 손 왜 이렇게 떨리지, 미치겠네. 희발, 손 아프다. 멈춰 이 개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일장아, 우리 정해지게. 아, 미쳐버리겠네. 윤중아, 숨 쉬어! 아직 너 아니야, 숨 쉬어. 아, 나... 쉬겠네, 제발. 신중하게 타야 돼. 한 번만 더! 영호 뽑아야 돼. 명훈이 형 진짜, 진짜 집중해. 흔들리지 말고. 아, 설마... 아, 내가... 25%로... 결과 얘기하지 말고 형. 아... 아... 씨발럼. 얘기하지 말고 형. 도전 안 했지, 안 해, 도전? 아, 윤중아, 너 네이버에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이거... 이거 좀 이상한데, 확률이? 지금 몇 번째야? 아... 시발, 이거 나... 야, 미쳐대. 일중이야? 마지막이? 네. 점중 엔딩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진짜 영호랑 재호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거는... 아... 아... 뭔가 게임 시작이 전에 이렇게 막 한숨씩 이지는데 제발 제가? 나이스! 또 맵이 너무 커요. 윤중이 형한테 맡기기에는. 맵이 너무 크고... 근데 덤중이 후반 스타일이라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겠죠? 아, 제발... 한 번만 해 줘. 나 못 보고 있어. 그... 아, 대각인데 구게이트야? 아... 왜 이렇게 프로 빨리 나왔어? 아니, 뭐야... 아, 그래. 숨 좀 쉬고... 아, 구게이트인데 대각이냐? 아! 아, 멸트는 그냥 좋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구게이트 질러 주로. 질러? 빼야 되지 않아? 아, 위험한... 어, 우리 갈빵질빵해. 안 마당은... 안 마당은 미네랄 뒤에 저 개사기 자리 아니야? 위에? 그러네. 개사기 자리네. 오, 저기... 오, 그러네. 모르겠지. 심시티도 모른다는데. 그쵸. 알림 찍었네, 그래도. 그쵸. 그러네. 인테리어는 그거죠. 게임. 안전하게 하면... 이긴다. 이거는... 선레어 찍겠지.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선코어 박으면 돼. 선코어. 선코어 박아. 뭔지에다가. 선코어 지. 그렇지, 이건 선코어 지. 좋아. 아, 진짜 괜찮아요. 질럼만 다 돌아오면 돼. 할만하다 게임 일단. 그래도. 할만하다. 약간 링링 느낌 나고 있다, 지금. 응, 맞아, 맞아, 맞아. 선코어 야, 이거? 지금 선레어 야. 지금 찍은 거야. 가스 100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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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상대 여기가 스태츄 아니야, 스타팅 안 먹으면? 어, 그치, 그치. 그쵸. 저그가 그다음 멀티 먹었죠? 뭐, 뮤타리 드라이 지는 거만 아니면은 괜찮아. 어, 이거 점주기가 잘하는 사이즈인데, 이런 거는? 아니, 민철이 형도 중요할 때 은근히 져서. 맞어, 맞어. 슈퍼 해결. 많이 져, 민철이 형도. 로케논으로 스타게이트 잘 가고 있고. 근데 이거 게이트 위로 안 지나가는 거 맞지? 안 지나가질걸? 근데 민철이 형도 저런 거 잘 몰라서 괜찮아요. 노리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클립스도 안 지나가지잖아. 여기 딱, 딱 붙여지네. 에? 아, 안 지나가지나? 아, 안 지나가진다. 어, 안 지나가죠, 안 지나가죠. 이거. 게이트 모서리 있잖아요. 꼭대기 저거. 어... 어, 근데 로케논으로 잘 됐다. 어? 어. 어. 어, 미칫도. 어, 미칫도. 어떻게 지나가죠? 이클립스는 안 지나가지는데. 안 지나가죠, 이거. 말도 안 돼. 어휴, 불안해. 어휴, 어휴, 야. 말도 지나가질까봐 죽소 왔다. 저거 진, 저거. 오면 반칙이야. 안 돼. 매너해야지. 어어? 어휴, 나가지마. 나가지마. 좋아, 투 게이트도 빨라? 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ㅋㅋㅋㅋ 거세요, 떴고. 김민철 투 게이트 확인. 어, 날라가는 거 너무 좋아. 날라가서 겉에 반개 거 하나 잡고. 어, 보고 어차피 저건 잡은 거야. 그래서 잘만 봐서 하나 더 잡는 거지. 그치, 그치. 어, 때끝창이 꽤 많이 나와, 민철이 형은. 아, 일단 미탈이 나와, 민철이 형은. 많이 나와, 많이 나. 어, 대각이라 6회 딱 짓고 6회 하면서 미탈 하겠죠. 공발질이니까. 아, 오버러드, 오버러드, 오버러드 찾아줘. 제발, 오버러드 찾아줘. 아, 따, 포티 거. 따지, 아, 따지. 아, 터져 있어서 안 따, 이거는. 아, 터져 있어서 안 따, 이거는. 이거 밖에 거는, 아, 이것도 안 돼. 오, 게이트 위치가 아주 신기해요. 그렇죠. 이거 김일중 얼굴 같은데? 얼굴이 딱 파일럿 전박아 놓은 것 같아. 하하하하. 눈. 입. 염. 동굴하미. 오, 씨. 미터리가 그런 말 하기는. 오, 씨. 미터리가 그런 말 하기는. 오, 그런 생각이. 왜, 왜 인중에 얼굴이 보이는 거지. 저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오, 신기하네. 진짜 딱 정답이. 생긴대로 지었네. 와, 6회 찍고. 아, 이렇게 썬큼받고. 근데 저는 이러면, 어차피 히드라 찍는 게 제일 낫단 말인데. 아, 뮤타린가? 이거 아직 몰라. 아, 뮤타리네. 뮤타린가 보다. 삼엣가스 빨리 팠네. 야, 잘 모으면 보통 이럴 것 같은데, 잘 모으면? 맞아. 빼야되는데, 이거 발업돼서 빼야돼. 발업되면서. 뮤타리면. 사커세어로. 사커세어로. 옆구리에서. 스컬치 일단 따고. 좋아요. 하나 따고. 드론 하나 나왔어. 뭐야, 이거 나이스. 드론 하나 개꿀. 아니야, 아니야. 빼야지. 아, 저거 아무 시드라가 없지. 아니, 이거 뭔 개념 없는 러시야, 이건. 아니, 시드라가 없으면 딱 봐도 이상하다 싶으면 빼야지. 왜 이렇게 게임을 몰라. 몇 내나 했는데. 이것도 방금 솔직히 마음먹어 땡겼으면 진 거잖아.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게 해. 몰라, 진짜.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시드라가 없으면 당연히 이 차례인 거지, 이때. 아니,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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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직 몰라. 아, 아직 몰라. 아, 그렇지. 질럭이 한 6개일 정도였다, 아쉽다. 질럭이 이거 왼쪽으로 가서 가스통 때려 쓰면서. 모탈 낚아먹었으면 개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잘 좀 해봐. 전쟁 캐논 하나 더 받고. 그치, 그치. 아니, 이거 한 번 막으면 할만해. 오, 커세오나 하나도 안 죽었잖아. 네. 샘이, 솜이네? 워낙 더 안 만들고 솜이네? 오, 저게 좋지. 나도 이게 좋아 보여요. 후바 은영 가기엔 이게 진짜 좋아. 11 커세오만 유지하면. 아, 콤보다 훨씬 나아. 으으, 갑자기 이거 때리네. 불안하게 또 갑자기. 다크로, 다크로. 썰어. 하나 썰어. 어, 가스. 어, 민천이 형도 좀 말려. 지금. 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어. 사슬 좀 많이 잃은 게 아쉬긴 한데. 어어, 빠다.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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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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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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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빠다, 빠다, 빠다.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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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다시 먹으면 돼. 다시 뽑아, 계속. 왜 안 모아? 야, 야, 야. 홀을 부른다고? 찌뿌러? 아니, 홈불어보는데, 진짜? 방금 이건 좀 속나가긴 한다, 윤중이 형 입장에서. 이건 좀 앱하긴 했어. 진짜, 밑에 다 이뤄졌죠? 이건, 이건 개선해봤어요. 진짜 저거, 방금. 뭘 빨리 템 다시 복구하면서 하면은 괜찮아. 질럿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여덟 동이잖아. 게이트 좀 더 돌려봐, 윤중아. 팔 게이트까지 빨리. 아, 멀티 찍었다. 이거 혜택하는데. 안 돼, 씨. 아니, 돈 남잖아, 윤중아. 아니, 이거 먹을만, 막을만 해, 영호야. 이거 언덕에 존나 막기 쉬워, 여기. 오, 오케오케. 죽어서. 오, 좀 쫓고 해서. 제발. 제발 한 번만 해줘. 제발 한 번만 해줘. 나 그 폴리포이드 그 애결이 기억이 난다, 갑자기. 그때 명훈이 형 상대로. 정말 그, 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길 것 같은, 그 이겨주는 그런. 아니, 이거는 무조건 땡기거든. 진짜 무조건 땡기거든. 김민철은 이거 보면은 못 참거든. 그것만 잘 먹자. 그럼 이길 수 있다. 이거 1, 1, 1업 딱 안 되냐? 1, 1업도 될 것 같은데? 곧? 혹시 템인가? 만화하고 있나요? 쌀 수 있어. 만화하고는 안 돼 있어. 아, 오. 아니, 이거 1, 1, 1업 될 것 같은데? 곧? 온다, 온다, 온다. 스톰은 다. 스톰은 세 방이야, 지금. 스톰은 세 방이야, 지금. 스톰은 온다. 형, 정면에 안 오잖아요, 형. 그럼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 지금. 왜? 정면에 안 오면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잖아. 저그가 봤으면 오겠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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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캐나. 어, 캐나. 어, 스톰 진짜 잘 지쳤어. 단어 빨렸어. 아잇. 빨렸는데? 빨리 돌아와봐. 빨리. 근데 이거는 안 밀리겠다. 물량이. 밀린 물량이 아니야. 민철이 형은. 그래. 그래. 피켜. 시킬 수 있지. 좋아. 야, 좀 좀 압겨. 임중아, 제발. 오, 나이스. 저거 쓴 건데, 쓴 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면도 온다. 정신 차려, 임중아. 진짜 정신만 차리면 돼. 아, 이건 안 밀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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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4개 좋아. 어어? 정명이. 다크가 있어요. 근데 다크가 있어. 이거 손해야, 이거 로브. 저거 개선해 보는데? 이거 히드라 이뤄주면 좋은데, 3드라에? 아, 이거 저거 개선해 아니에요. 명언이 형 방금 냉정하게. 히드라. 아, 히드라가 존나 많은데? 저거 개선해. 저거 아니, 토스 됐어. 이미 멀티 먹었어, 이제. 저거 삭땡이. 드론도 못 붙였는데. 이거 민찬이 형 뮤탈 히드라로 올 것 같은데, 또?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럴커다. 오, 야, 이러면은 괜찮지 않나? 어,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럴커 조이기 하려고? 조이기 의미 없는데? 여, 6시만 잘 먹으면. 어, 그만하지. 니는 강투지. 야, 캐논은 물 이렇게 많이 안 넣었지. 아, 안전하니, 안전하니. 근데 진짜 윤희이 형 지금부터 잘해요. 아니, 윤희이 형은. 지금부터 잘해, 진짜로. 이거 어쩜 있어. 아니, 스톱 좋아! 스톱 좋아! 아, 스톱 어디서 왔어 방금으로 좋아! 좋아! 왼쪽! 왼쪽! 나이스! 탔어, 탔어! 한방에 넣어 있어, 한방에 넣어 있어. 오케이! 멋있어. 아니, 게이드 땄는데 방금? 오케이! 테플로만 다시 한 번 또 뽑아봐. 아니, 1, 1, 1, 1은 안 짚거든. 진로 딱딱이 딱딱하거든. 딱딱해. 아, 인구스 어때요? 인구스 확 줘야지였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아, 몇 대 몇 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130 대 116, 117. 아, 왜 이러는 거야, 게임이. 아니, 여보 씨, 캐논을 많이 박아서 그래. 게이드 이젠으로 나와서. 아, 근데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아니, 드라템 빨리 만들어봐봐. 드라템 만들고 언덕 잡으면서 지금 센터벌티 먹으면 존나 유리하구만. 딱 봐도. 템이 없어, 템이. 브라가 왜 이렇게 그냥 블러시 나오지, 이거? 그러니까 템을 다시 뽑아서 그래. 아... 템이 계속 죽었잖아. 그러네. 그냥 히러를 오리겠는데? 아니, 하이브가 아니야. 그냥 투 챔버 히드라야. 그러네. 이제... 힌쥬네스트 이제... 올리지 않을까? 안 올리는데? 이제 쓰레기를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뚫지 않아? 어, 뚫을 수 있어. 어, 템 잘 지졌다. 어, 잘 지졌다. 어, 잘 지졌다. 아이씨... 어, 이득 많이 봤어. 질럭 돌리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어, 좋다, 이것도. 어, 이렇게 돌릴 수만 있으면 좋아. 근데 이미... 뚫이기가 의미가 없네. 돌아가서 나가면 되네. 뚫이게... 오, 돌리면 돼. 그냥 언덕 위에 템 좀 세워놓고 돌리면 되는거. 어... 질럭 빼고, 질럭 빼고. 해야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야, 왜 템플러가 하나도 없어? 어, 앞마당 밑에 있어. 아... 아 저기는 왜 있어? 어디? 반바당 본질적인.. 또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유닛이 답답하게 있는 것 같지? 빨리 좀 해봐 빨리빨리 나가야지 이거 센터 그냥 주면 어떻게 이기냐 이거 다 끌고 가야지 템플릿 뭐하냐 이거 존나 많잖아 다 끌고 좀 모아봐 아 4템을.. 아니 2템이 놀고 있는데 지금? 왜 이거 안 봐? 아 봤다 아 이것도 좀 이어 놓고 야 지금 커세호 찢을 땐가? 바스타야 이게 바스타야 저거 막아야 돼 일단 막아야 돼 템 한 마리 놓고 가 아 여기 없네 캐논 잘 막았네 아까 어때 그러네 캐논 더 막아라 다시 아니 일로 돌아가면 안 되나 그냥? 그래도 돼요 사실 엉덩이에 템 놔두면서 템은 세네개 두고 쭉 돌리면 안 되나 그냥? 아 근데 업무 시트 이 일업 됐네 그냥 투폭이 돌리면서 그냥 정면 확 뚫고 4땡이 먹으면서 가자 윤중이형은 그게 맞겠다 내가 볼 때 스타일이 그래 그래 뚫고 옆에 멀티 먹으면 되거든? 적어도 이제 하이브라서 이게 뚫으면 확 이기는 게임이라서 맞아 맞아 목적관 이씨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저서시 야 질럿을 왜 이렇게 막아 뭐야? 안 질럿 뭐그래 왜왜왜왜 그러해? 여서시는 왜왜왜 천천히 뚫어야지 왜? 여서시는 막았다 여서시 여서시 그냥gee owed 안 smart 풀어! 아니 왜 왜 풀어 빼! 아 저.. 아 왜 이러는거야 어차피 틀렸도 막으면 되잖아 이제 정면 집중해봐! 아니 이거 근데.. 정면 집중해봐 미쳐버리겠네.. 좀 답답한 느낌인데? 정면 집중해봐! 아 지금 틀릴 수 있어! 방금 근데 질롯 왜 이렇게 많이 들이박은거야? 천천히 뚫었어야지 템 들어 하면서 그렇긴해 어 이렇게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아 머리 아프다 어 이렇게 뚫지 아까도 어 이제는 조졌는데 내가 보지 좀 잘 썼는데 억집어도 잘 살렸고 좀.. 아 왜 두방 썼어 6시 맞고 좀 떨리는구나 6시 잘 막았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 드랍 빼야 돼 드랍 빼야 돼 소모 잘 했는데 지금 이거 합류해서 뚫어야겠다 합류해서 뚫어야겠다 이번에 이번엔 뚫어야 된다 와봐 오른쪽 언덕으로 가 오른쪽 언덕으로 스톱 있잖아 어 일어났잖아 스톱 왜 안 가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못봤어 아 드랍 빼고 윤중아 아.. 진짜 예술로 싸운다 예술로 싸워 어 그 잘하던 정면 싸움도 못하네 이제 큰일났네 이 형 총체적 낭북인데 이제 총체적 낭북인데 이제 총체적 낭북인데 이제 아 진짜 이거 6시까지 잘 먹었을 때 한방만 단단하게 잘하면 되는데 왜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 잘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이거는 하아 윤중이 형도 아쉽긴 하겠지 안타깝네 우리 윤중이 그러게요 내가 미안하다 사다리를 왜 아 내가 안 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타셨어요 형이 오늘 4패를 하신 거예요 윤중이 형보다 무려 1패를 더 하신 거라니까요 윤중이 형보다 무려 1패를 더 하신 거라니까요 흫 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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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집중해가지고 잘 가죽으면 되게 괜찮은 게임이야 뭐 어때 아 아 하이 보관함도 이쁜고 그 눈에 감소해 이름이 나고 네 누구 잘 못 봤어 잘 못 봤어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죽여버렸다 미안하다 진짜 사지를 몰아넣었어 윤종아 미안하다 아니야 근데 좀 빡세긴 했어 대각에서